지교회에서 보내주신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20년 동안 굽었던 허리가 펴졌습니다 이분은 지인의 소개로 사랑하는 게 오신 70대 할머니신데요 20년 전에 눈길에 미끄러지시면서 허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병원에 가셨을 때는 1년 동안은 입원해야 제대로 된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당시 치유를 못 받으셨어요 입원을 안 하시고 곧바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허리가 굽어지고 허리를 펼 수가 없었고요 주무실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치유기도를 받으시고 움직여 보셨을 때 20년 동안 굽어서 펼 수 없었던 허리를 펼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치유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